자 그러면 뉴스 3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유과가 예전에 마이너스 이런 것도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고가를 이뤄내고 있군요 금값은 또 한 4개월 만에 최저고 기억나요 정프로? 내가 마이너스 때 정프로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정프로랑 같은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주문 들어간다고 보여줬죠 제가 그때 아마 제가 차로 잠깐 내려다드리는 같은 차에서 제가 체결됐다 그러면서 보여줬잖아 그게 얼마였죠 마이너스 10불 10불이었나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37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21일이에요 제 기억에는 제가 다이어리 써놨어 역사적인 날 다시는 안 온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는 안 옵니다 마이너스 37불 유가 마이너스 37불 물론 선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37불 갔는데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월달 4월 21일이라는 한 6, 7개월 전환이에요 정말 국제유가는 자산으로서는 끝장나버린 듯한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있었고 그리고 ETF라든지 ETN 투자한 분들이 정말 재앙 같은 일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잘 그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마는 페이스북에 마이너스 금리와 마이너스 유가는 전혀 다른 거라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마이너스 유가였던 게 지금 이제 3월 이후에 가장 비싼 가격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제 25일 현지 시각으로 어제 종가가 얼마냐 45.7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전혀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어제도 1.8달러 최근 들어 상승폭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45불 이상 찍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 백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바이든이 됐는데 바이든이 된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진작을 하게 되면 SOS 기자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속에 많이 쓰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수요 측면에서 기대감이 백신이 좀 일반화되고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좀 없어지면 활동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수요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공급은 사실 2010년 어감부터 미국의 쉐일 가스 쉐일 오일이 엄청나게 공급 사이드에 압력이 있었거든요 없던 게 생긴 거니까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겠지만 친환경 신재생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쉐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상당히 제약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는데 가장 큰 설화라고 할까요 말실수 펜실베니아 출신이거든요 여기가 이 바이든이 펜실베니아가 고향이에요 스크린템이라고 석유 뽑을 거냐 안 뽑을 거냐 거기 가서 나 지원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제가 현지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거의 펜실베니아에서 거의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역전해서 이긴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게 정책의 기조라는 거예요 그게 말실수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그다음에 톤다운을 계속하면서 정유업체라든지 이런 쉐일 업체를 달래기를 나서요 왜냐하면 그게 실업하고 연결이 되냐는 말이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바이든이 들어서면 트럼프 연관처럼 이 쉐일 오일의 생산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할 거다 이런 걱정들도 있었던 거죠 이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은 좀 타이트해질 수 있고 공급은 타이트해질 수 있고 수요는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전망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국제 유가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투기적인 자산이죠 왜냐하면 국제 유가를 거래하는 두 가지 주체가 있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건 하나는 실수요 저희가 사서 기름을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선물 시장을 비롯해서 국제 유가 시장에서 실수요가 아닌 거래자들 이걸 투기적인 수요라고 하거든요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자산인데 이런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지금 며칠이 그런데 어쨌든 국제 유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원자재지만 원자재고 금속이고 이런 커머디티지만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이죠 금 금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 통화량이 늘어서 가채 저장수단으로서의 금은 지금도 굉장히 유력한 대안인데 안전자산의 대표죠 이건 금은 그래서 금을 지금 보유해서 자산을 지키기에는 너무 다른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건 아닌 모양이다 돈가치의 하락은 오케이 그래서 금으로 내가 돈가치의 하락은 방어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주식 옆에 있는 부동산 옆에 있는 기름값 이게 너무 트니까 금 갖고 있는 나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옆에 있는 이게 되지도 않는 비트코인도 이게 막 뛰는데 난 금 좀 박탈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외에 상장된 ETF들도 말이죠 예를 들면 QV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이런 것들도 굉장히 레버리지를 쓰는 거니까 많이 오르고 대신 예를 들면 레버리지 금 선물 ETN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금값이 1단이 올라가면 2단이 먹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소란스러운데 항상 우리의 주의 주목을 항상 주목해 하는데 그런 데들에서 큰 돈이 안 생겨요 시끌벅적한 데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저건 끝났어 이런 데서 오히려 기간 개념으로 보면 큰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여러분들의 아셋 클라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주의 주목과 언론과 주의 사람들이 항상 떠들고 얘기하고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 자산이 많으신지 아니면 슬쩍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은 소외된 자산들 물론 소외됐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소외된 자산 그런데 기름이라는 게 가치가 사실 세 달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사용의 가치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연말을 넘어가면서 연말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자산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름값과 금값을 극명하게 대조를 해드렸습니다 국제유가는 3월 이후 최고고 금값은 4개월 만에 최저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시진핑이 바이든의 협력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네요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 관계의 건절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두 나라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하며 국제사회도 이를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충돌과 대결을 지향하고 충돌과 대결했었다는 얘기죠 이거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자관계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충돌, 갈등 이거 대신 화합하고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왜냐하면 섣불리 이런 축전을 보내기가 좀 불편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일렉트라고 지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법적 절차 그러니까 미국의 총무청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당선인으로서 절차를 밟는다 이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절차를 기다렸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오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소 늦은 감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왕치산이죠 국가 부주석 또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선출을 축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난 아닌 것 같아 난 기다릴래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국제적인 지도자 중에? 푸틴? 푸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미국 국민의 신임을 받는 사람과 함께 일할 것 그러나 그 신임은 상대 후보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법하게 결과 확정된 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푸틴은 트럼프의 퇴장을 못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좀 결이 비슷해요 대화가 좀 되는데 아 바이든하고 대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미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러니까 트랜지션 그러니까 정권 인수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일주일 전보다 2주일 전보다 그리고 선거 직후보다는 조금 조금씩 완화되어가는 그걸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PDB라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데일리 브리프라고요 PDB라는 거를 이제 바이든 당선인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 대통령하고 똑같은 형태의 정보 보고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다 이런 거니까 어쨌든 정권 인수 작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트위터를 날려서 이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톤은 상당히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멕시코도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눈치를 멕시코도 아직 제대로 축전을 못 보내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네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코스닥 시총 1, 2위를 셀 브라더스가 셀트 브라더스가 어젠가 그젠가 왜 제 2018년도 초가 생각난다고 그때 셀트리온 삼형제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 사실 엄청 올랐어요 그때 지금이 또 그 재판 같아요 그래서 어제 셀트리온이 9.45%가 올랐고요 셀트리온 둘째죠 셀트리온 큰형 셀트리온은 9.45% 이건 코스피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32% 그리고 막내 셀트리온 제약이 무려 25.27%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요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등이고요 시가총액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2등이에요 아 그 치료제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 항체 치료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3월인가 4월입니까 그 무슨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아 우리 그 치료제 만들 수 있다고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사실 시장 반응은 이건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무슨 저 코로나19 치료되는 거 그리고 이게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할 때 나온 얘기라서 에이 글쎄 뭐 이런 얘기 귀에 안 들렸군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이 약간 좀 그런데 이게 또 주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치료제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한테 임상을 해야 되니까 임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일부하고 해외에서 임상실험을 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상이 제대로 끝나면 긴급사용 승인도 하고 뭐 이런 스케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0월 달에 100만 명분을 생산해서 한 만 명분을 한국에 먼저 배포한다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또 야 진짜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백신보다 어떻게 보면 치료제가 훨씬 더 안정감을 주죠 걸렸어 맞았어 났는데 굳이 백신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키면서 어제는 사실 셀트리온의 날이었어요 어제는 사실 장부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있어요 다들 셀트리온 3인방 사느라고 다른 데 빈자리가 생겨서 빠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과정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신영주권의 이명성 연구원 같은 분들이 어제 이제 코멘트를 당겨 이런 거예요 국내 임상 환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표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달았는데 저는 뭐 이 셀트리온의 주가에 대해서도 뭐 어차피 시청 1, 2이니까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해서 아이고 뭐 코로나19 우리 국민들만이라도 걱정 없이 치료제 다 보급되고 이런 일들이 뭐 셀트리온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나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바이오 산업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정말 선진국의 빅파마나 이 바이오 벤처기업에 의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성공을 하면 한 단계 팍 점프업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하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느선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이따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3 정리하고요 바로 미주미의 이항영 교수님 모시고 또 글로벌한 상황 미국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잠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인사이튼 있는 분이 또 나오시죠 네 이베스트 투자중권의 채용산 연구위원을 저희가 특별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먼저 미국 주식의 미친아 이항영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결론은 30 30 30 31 31 32 33 감사합니다.